아동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양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경기 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삼숭동 복합 커뮤니센터에서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기관으로 지난해 업무를 개시해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상담, 치료, 교육을 통해 상처받은 아동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으로 이주영 변호사를, 김도영 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이촉,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세하늘병원과의 업무 협약 등 아동지원 체계를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경찰서를 비롯한 대학교 등의 유관기관과의 전문적인 협조 체계로 경기 북부 지역 아동의 행복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